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깔끔하게 셔츠 코디 해봤는데요. 데일리로 출근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편하게 근데 뭔가 조금 업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이 스카프는 블랙 베이스 스카프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올블랙이나 화이트 코디할 때 이렇게 그냥 매주시면 좋아요. 저는 스카프 매는 방법이 따로 없는데 막 이렇게 딱 정갈하게 맨 것보다 그냥 이렇게 둘둘 말아서 대충 이렇게 딱 말아 그냥 이렇게 연출해주는 게 제일 좀 이렇게 스카프 자체로 이미 뭔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더 막 덧대어서 연출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연출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포인트로 목걸이 대신해서 연출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거 흰 셔츠 입을 때 저 스카프 많이 하는데 안쪽으로 넣어서 깃쪽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깃도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살짝 포인트가 되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봐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셔츠는 되게 빳빳해요. 되게 빳빳하고 힘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롤업해서 올렸어요. 사진은 두 개 다 보여드릴 건데 긴팔로도 보여드리고 올려서도 보여드리고 빳빳하다 보니까 빳빳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루즈하고 넉넉한 핏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날개핏.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조금 약간 숨을 죽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심플하게 연출해봤고요. 딱 베이직 디자인에 포켓 입고 이렇게 버튼 포인트 되어 있고 뒤쪽에는 충분히 넉넉한 날개핏으로 연출되는 그런 셔츠고요. 되게 통통육육인 제가 입어도 많이 낙낙한 핏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 슬림한 하의나 아니면 이렇게 와이드한 하의랑 그냥 심플하게 연출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을에 그냥 단품으로 딱 하나 연출해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빳빳하다 보니까 면 소재인데 되게 바이오 워싱으로 힘이 되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제가 아우터처럼 연출해봐드릴게요. 셔츠를 그냥 셔츠로만 안 입으셔도 되고 아우터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충분히 깔끔하고 예쁘게 연출되기 때문에 우리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또 길이감도 딱 안정적이라서 따로 찔러 넣지 않아도 좋은 이런 길이감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미온살은 다 가려주는 그런 셔츠라서 구입해주셔서 약간 이렇게 매니쉬한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리고 되게 좀 진한 소라 그리고 네이비 이렇게 있는데 화이트 버튼이 포인트라서 또 좀 예뻐요. 그래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팬츠는 우리 계속 진행을 하던 라인인데 이번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블랙을 입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차콜도 진행하거든요. 보이시죠? 이쪽에 앞에 아예 이렇게 다리미선이 아니라 핀턱 주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마감 박음질을 해버려가지고 이 원단 쫀쫀 원단 자체가 무릎 나옴도 많이 없고 늘어짐도 많이 없고 세탁 후에 변형 없어서 되게 편하게 잘 입는데 아예 그냥 다림질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여기가 다 이렇게 박음질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입었을 때 좀 더 이렇게 딱 쫙 이렇게 쫙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체형 커버가 예쁘게 되고 좀 덜 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넣어볼게요. 덜 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미디라든지 전체적으로 패턴 되게 편하고 넉넉한데 포켓까지 입고 제가 지금 앵글 부츠 신었는데 길이는 저는 발목은 다 보이는 길이라서 되게 좀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해주기 좋고 앵글 부츠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플래시나 단화에다가 검정 양말 하나 신어주시면 다리는 되게 길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이 일자 라인 사이에서 발목이 딱 보였을 때 뭔가 조금 더 다리는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크롬 라인들을 제가 좀 많이 올려드리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체형 커버 되게 예쁘게 되면서 다리 길어 보이고 좀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편하게 데일리로 연출해주시기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저처럼 뱃살, 힙살, 골반 넓으신 분들 입으면 딱 예쁘게 떨어지는 빛이라서 청바지 사이즈 라지X, 라지주얼님들이 제일 예쁘게 잘 입으실 걸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이랑 조금 차이가 나나요? 차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진행하거든요.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릴게요.